전동 킥보드가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. 지난 10일 대구 중구의 한 고시원에서 킥보드 배터리를 충전하다 불이 난 겁니다. 올 5월에만 대구에서 리튬 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3건 접수됐습니다. 최근 3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사고는 21건으로 이 중 70%가 배터리를 충전하다 일어난 폭발 사고였습니다. 폭발 사고를 재현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. 전동 킥보드에 잿빛 연기가 피어오릅니다. 3초 만에 손 쓸 새도 없이 사방에 불똥을 티며 폭발했습니다. 충전 완료가 됐는데도 배터리에 계속 고압의 전류가 흐르다 발열된 겁니다.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충전이 다 됐는데도 밤새도록 충전기를 꽂아두면 이처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특히 이불이나 매트리스 등 불이 잘 옮겨 붙는 물질 위에서 충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. 배터리 충전 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여 하며 주위에 사람이 상시 있어야 하고 주변에는 가염물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. 충전 중에 배터리에서 냄새가 나거나 뜨겁고 부풀어 오른다면 즉시 충전기를 제거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.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. 감사합니다.